호연이 보내주는다면, 호연이 화면으로 걸렸다는 거 아니라 호연이 화면으로 걸려, 호연이 화면으로 버려, 호연이 화면을 만드시더라구요. 호연이 화면을 낳는데도 consensus, 땁냄새아 entrance. 혜연이 화면으로 다 mornings, 감사합니다 어때요? 깔끔하죠? 좋네요 감사해요 밥 먹으러 갑시다 둘 다 엄청 부었네? 여기는 선글라스만 쓰면 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? 예뻐 아니 내가 이상하게 보셨어 면출 오오 엄마 또 수영 너무 재밌게 왔는데 더우고 하세요 엄청 다행히 더운 건 상관없는데 반지도 빼야죠 한 번 부자 부터 봐라 응 아 네네 아 네 네 아 져준거에요 져준거에요 저반맨이 나반맨이 되겠지 이런거 이겨서 뭐해 스코어는? 하이 왜 이렇게 못해 네? 왜 이렇게 못하냐고 좀 치네 뭐 뽑으실거에요? 민초 닮을 이거 뽑을거야? 지금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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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민초 닮을 하나 더 있다 어 니 확대해봐 콜비로 하신거에요? 네 오 날렵한 손놀림 이거 뭔데 어?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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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린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 방금 방금 아니 조금 조금 해보셨나 봐요 방금 조이스틱을 여래여래 나를 이랬는데 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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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농구는 나한테 언제쯤이길래 농구는 아니 옛날에도 나한테 졌잖아 공구네 어 바울 나오니까 여기 김 끼는거 나 김 꼈는데 나 앞이 안보이는데 와우 어디가죠? 저희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요 어제 너무 힘들었어 뭐가 소생했어 우리 아 그치 저 혼자 가을인가요? 어떻게 지금 바람 먹이를 여기 내 나한테 나한테 1초 이쁘게 나와 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 진짜 한국에 있을 때 원래는 술이 1도 안 된것 같아 그래? 눈을 당겨? 누가 더우면 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한잔 말아볼까? 말아야지 땡큐 아이고 실물 괜찮지 않을까 차량을 타고 오아시스 스파로 갑니다 오아시스가 스파이래요? 네 근데 오늘 아까 아침에 둘러보니까 이 정도 안 나와도 될 것 같겠네 그것도 막히네 그냥 진짜 뭐 호핑 투어랑 뭐 여러 개 조금 하고 마사지 조금 받고 바로 여기에요? 아 예 여기 다 금방이에요 안 부는데도 저 옆에 방금 편지 섭쇼 된 것 같은데 우리 카메라 끝이 쌓고는 대모라고 그러는데 많이 막히네요 와 여기는 진짜 여기 또 마사지 전에 주스를 주시네 오 귀엽다 짠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옷도 어떠셨는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뭔가 헤어스타일이 된 것 같은데 오일로 머리까지 하니까 괜찮네 자버려 자버려 예뻐요 머리 어때요? 귀여워 멋졌어 밥 먹으러 가자 머리 예뻐 아니 뭐가 예뻐 지금 선글라스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 자기야 선글라스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 자기야 어느 거 말하느냐 요거? 둘 다 요거? 어 가봅하우나나 베리나이스 베리나이스 나 모르시잖아요 뭔데요? 베리나이스 누가 하는 건데 영말 말고 그 영화가 있어 항상 모음을 하면 베리나이스 아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다 왔다 잠깐만 베리나이스 한 4번 하니까 나왔거든 ㅋㅋㅋㅋ 베리나이스 인생 뱀 단립 단립깔? 단립맛 단립맛 단립이 더 돼가지고 하는 맛 오빠 좋아한봐 음! 맛있어요? 음! 맛있어! 이거 수급이야 지금 기급이야 위급합니다 위급하지가 않잖아 저희야 나이야 위급합니다 위급합니다 이러고 있네 레이스 레이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음! 새우튀김 맛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위급아 미쳐가지고 아 언니 여기 위급 미쳤어? 마지막 먹을래? 맛있다 나고 쳐다보시면 돼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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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컷 무조건 나 여기 과일은 괜찮다고 하시네 과일까지 검색대에 싹 넣어버리네 자기씨 아니 너무 맛있어서 어째서한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보여줬어 응?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알겠어? 알갱여가 유가 그랬는데 넣어 옹민재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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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아주 바다 놀러가보자고 가자 이번에는 크록스 크록스 아피 체크 오케이 오세요 우와 기럭지 미쳤노 왜 이렇게 암 아니디 옹리원에서 피곤해? 우리 둘 다 핑크 모자로 맞췄어 우리 아까 아침에 본 수영장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네 우리 일정을 하다보니 지금 벌써 다시야 돼 바로 팔벳 비치 가보겠습니다 도보 2분 거리 프라이벳 비치에 프라이벳 바까지 아휴 쩝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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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오빠 나 왜 사진 못 찍는다고 뭐라해 잘 찍는데? 아 진짜 탈룰라 쩝 오빠 오빠 아니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 심어 이쁘게 아파할 줄 몰랐지 괜찮아 엎어져 그냥 안 아파 오빠 어때 오랜만에 가보니까 중량했어? 아니 괜찮은데 한 번도 올려봐 그럼 나 어디 아잇 우와 이거 너무 낭만있게 나와 낭만있지 않아? 나는 밑에 각도가 너무 안 나와 어? 이거 지금 색감이라고 보잖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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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그냥 걸어놔가지고 여기 아까 저희 바다, 쪼리 바다 쪼리 오빠가 또 달콤하게 날으세요 제가 쪼리 신고 가다가 물집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안으로 약간 모래들이 좀 들어간 거 같아요 오빠한테는 막 그렇게 아프다고 안 했지만 아씨 진짜 발 찢어진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생각 할 정도예요 하지만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왜 왔어? 어? 오빠 보고 싶어서 Night out Night out 가시죠 오랜만에 저의 화장한 모습 보시는 소감인 것 같아요 여행 처음으로 화장했네 나 아 그렇네 한 번도 안 하다가? 하지만 오늘은 민재 씨를 또 긴장 풀리게 하면 안 되니까 오랜만에 해봤고요 괜찮네요 그쵸? 근데? 풀린 긴장 속? 느슨해진 긴장감 속 텐션 아니 이 드레스가 원래 진짜 컸거든 오빠 잘생겼다 저희는 코리코브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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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6일에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네 룸의 이름은? 네 7065 그리고 민초 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?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메뉴 보래요 메뉴 보래요 우리가 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싸긴 하네 과연 7073인가? 7173 7173 7101 7173 7107? 7107 같은 경우에 7107이다 7107이다 여기는 사진이 없네 그냥 내 말 듣고 알겠습니다 하라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저 말고 그냥 따라와 이상해 오케이 바람 좋은데 아 이게 더 낫다 기분 좋아? 응 다행히 맛있어 아 차라리 정면바람이다 나는 아 정면바람? 어 옆 다름은 약간 안 마르겠어 뭐 머리 뭐 이렇게 어 와인 오랜만에 먹는다 나 맛있네 아 이거 취약인데 모든 건 사실상 누구랑 먹느냐가지고요 어 저 그 와인 한 모금 먹고 조금 칫기 올라오는데요 우리 좀 비슷하게 생겼네 우리? 웃을 때 웃을 때 웃을 때? 응 진짜 코코넛 그 클램 처리랑 커리랑 진짜 맛있는데? 어 고기 괜찮은데 와 잘 구웠다 애들 잘 구웠네 미디엄 랩 맛있는데? 잘 구웠다 응 음 잘 구웠다 음 좀 구웠다 잘 구웠다 괜찮은데 못하니 잘 구웠다 사랑한다 사랑 사랑해 네? 개미가 얘기하네 앞에서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타바스코는 궁금해서 그랬는데 어디다 불어드실까요? 진희 선생님이 스테이크의 타바스코 모르세요? 맛있겠다 와인 시켜놓고 먹지도 않네요 난 그래도 먹었다 많이 먹었네 나중에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무물 같잖아 라이브로? 라이브로 말고 영상으로 무물 해봐 지금 하나 하나 해봐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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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물 하나 해봐 누구한테? 내가? 응 하나다 나 만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게 뭐야 아 제일 걱정했던게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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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이지 아니요 그리스 그거는 다 패스했는데 내가 니 잘 그리다 봐야 될 거 같아 산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수영 한번 해? 그래 물에 빠질게? 그래 이리 와봐 내 소원은 과연 뭘까? 어디다 써야 하는 걸까?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예쁘네 사진 찍어줄까? 사진? 아니? 영상이 있어 Podcast 어흐 오잇 뭐 뭐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